골프는 반드시 사이드 블로우만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그 모양이 밑을 통과를 해서 위로 올라가는 성격일지언정 골프는 절대로 다운이라는 생각이 있어선 아니 됩니다. 다만 공이 지금 아래쪽에 놓여 있기 때문에 모든 스포츠를 할 때 야구가 여기 있으면 여기 치고 공 밑으로 오는 거 치려면 숙여서 쳐야 되는데 그걸 다운 블로우라고 생각을 할까요? 야구 선수들은 거의 전부 다 사이드 블로우라고 생각할 거예요. 모든 샷, 그러면 아이언 바닥에 놓여 있는데 그게 어떻게 사이드 블로우가 되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사이드 블로우라고 생각을 해야 거리를 더 낼 수 있고 정타도 더 잘 칠 수 있고 긁어치기도 더 잘 할 수 있고 불필요하게 땅에 뺏기는 힘도 줄일 수 있으며 팔에 있는 각 몸에 있는 그러한 부상도 줄일 수 있는 게 바로 사이드 블로우입니다. 다운 블로우는 나도 모르게 힘을 아래로 작용을 시키려고 해요. 근데 사이드 블로우는 아무리 내가 채가 밑으로 내려가도 앞쪽으로 힘을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스탠스 굉장히 좁힌 상태 그리고 겨드랑이도 좀 붙은 상태 가까이 선 상태에서 공을 이걸 어떻게 치지가 아니라 이 공을 사이드에서 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이 감기고 안 감기고 지금 신경을 쓰지 마세요. 그거는 제가 안 밀어 친 거니까 다시 여기에서 또 섰을 때 들고 사이드에서 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정하게 돌겠죠. 당연히 저는 타겟 쪽으로 출발을 시키고 있으니까 사이드 블로우예요. 잘 보세요. 사이드 블로우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제가 사이드 블로우를 다시 한번 레슨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면 공이 이제 올라와서 사이드 블로우를 오늘 사이드 블로우는 맘만 보는 거니까 사이드 블로우를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요. 여기에서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머리도 나가고 그랬던 분들이 생각만 바꿨다는 그 이유만으로 공을 옆을 쳐야 된다는 생각이 되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갔던 분들이 계속 이러한 형태로 공을 치기 시작을 해요. 생각은 여러분의 습관을 바꿔요. 근데 다운 블로우라고 하니까 전부 다 백스윙 때 들어요. 왜? 우리가 해머질 할 때도 뒤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 망치도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다운 블로우라고 하니까 이렇게 되거나 그리고 내려갈 때 이렇게 되거나 이런 동작이 나와요. 근데 사이드 블로우는 이쪽으로 쳐야 되니까 약간 이렇게 가는 동작은 있어요. 근데 그 동작 자체가 백스윙을 훨씬 더 편하게 빼는데 자유롭게 합니다. 자 다시 저는 다운 블로우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그런 말씀 하실 거예요. 아이고 이병욱이 다운 블로우 해가지고 레슨 엄청나게 조회수도 많고 그러더만. 그건 왜 했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사실 그 안에는 저는 사이드 블로우의 개념이 더 강했죠. 왜냐하면 찍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런 느낌으로 해서 이런 느낌으로 해서 이 높이를 알고 팍 뻗어줄 때 디봇도 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운 블로우는 이러한 동작이 수반이 돼요. 그래서 전체죠. 그리고 캐스팅 동작도 나와요. 캐스팅이라는 건 무조건 해야 되죠. 얼리 캐스팅을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캐스팅은 이쪽으로 뿌려주는 거예요. 타겟 쪽으로. 아래 쪽으로 뿌려주는 게 아니라. 아래 쪽으로 뿌리니까 어깨가 덮이고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또 제가 사이드 블로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그 내용을 보신 분들은 앞으로 골프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십시오. 골프에는 다운 블로우라는 단어가 절대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둔 순간 여러분들의 골프는 상당히 고달픈 골프 실력도 그렇고 여러분들 몸도 힘들어지고 부상에 시달리는 그러한 삶이 될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떤 분에게는 악담일 거예요. 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다시 사이드를 칠 거니까 사이드 해요. 저는 무조건 사이드를 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습관적으로 공을 감는 게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사이드 블로우를 하면 그냥 오늘 만만 보자고요. 투수가 사이드 암으로 던지는 선수들이 있는데 지금 저는 똑바로 던진다고 했는데 저는 구질 자체가 왼쪽으로 휘니까 늘 가운데로 가다가 왼쪽으로 휘어요. 그러면 스트라이크를 집어넣으려면 우측에 있는 우타자 방향으로 공을 던지면서 위협구를 던지는 거죠. 여기서 우측으로 위협구를 던지면서 포스 쪽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죠. 왜? 저는 똑바로 치면 다 왼쪽으로 이렇게 도니까. 아시겠습니까? 사이드 블로우를 치면 훨씬 더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훨씬 더 정확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스탠스는 그냥 좁게 그리고 그립은 제가 지금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그립은 평소에 잡던 스트롱 그립을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뉴트럴 그립을 잡았던 분들은 스트롱 쪽으로 돌리시는 게 좋고 왜냐하면 긴 클럽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그 원심력을 이기기 위해서 스트롱 그립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시간 여기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유효타격존 양 발 사이에서만 스피드를 순식간에 가하고 그 다음에 사이드 블로우만 하고 그립은 훅그립을 잡고 공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는 지금 그게 중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 구절에 따라서 밀어치고 당겨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쳤는데 그러면 70대신 어르신이 이 힘이 없을까요? 뭐 한 60대신 어르신이 이런 힘이 없을까요? 그래서 200이 우리한테 꿈일까요? 천만에요. 200은 누구나 칠 수 있어요. 요령만 알면.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